안녕하세요. 지산타워 공인중개사 김애란입니다. 오늘 매물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 매물번호는 지산 006번입니다. 명학역 두산 명학 안어비즈타워 지식산업센터 전용 16평이고요. 사무실 임대 매물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9입니다. 해당층은 전체 11층 건물 중에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는 318대 가능하고요. 엘리베이터는 6대 있습니다. 면적은 분양면적 34평, 전용면적 16평입니다. 방향은 창문 기준으로 북동향이라서 해가 강하게 들지 않아서 업무 보시기에 아주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1년에 지어져서 준신축 건물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153명학역으로 도본 5분 이내로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초역세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매물 특징으로는 해당 호실 7층이 5개 정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1층까지 내려가지 않으시고 업무 중간에 휴식하시기 아주 좋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보증금은 천만원, 임대료는 70만원이고요. 관리비는 16만 5천원 정도 예상합니다.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권리금 없고 즉시 입주 가능하십니다. 해당 매물 매매로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4천 호가이고요. 가격 협의는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매물 매매 또는 임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명악역 근처 두산 명악 안어비즈 타워 전용 16평 사무실 임대 매물이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매물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